The World Music 어쨌든 이제 여기 타워 브릿지까지 어우 예쁘네 아 또 막 너무 예쁜데요 영감 또 막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너무 떠오르나? 우리 이러다 진짜 앨범 내겠다 앨범 냅니다 이건 DC가 하나가 아니라 진짜 수록곡인데요 진짜 여기는 솔지랑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솔지한테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면 땡큐지 네 진짜 한 번만 솔지랑 친구 했는데 처음 받았을 때 솔지씨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차나 보다 차나 보다 솔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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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새벽 2시인데 앉아? 잘 나오고 누워있어 아 잘 나오고 누워있어 각각 형광이 형이야 아 진짜로? 어어 아니야 괜찮아 우린 뭐 같은 팀인데 맞아 맞아 솔지야 나 멜론 뮤직워드 그거 봤어 아 진짜로? 야 너무 예쁘더라 진짜 야 솔지야 우리 지금 런던 타워 브릿지 와 있는데 아 너랑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 아 너랑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아 저 좋겠다 제 사진도 가져가셨어요? 완전 말이야 하루 종이 갖고 다녔어 야 너 방송 보면 깜짝 놀라 너 런던 왔어 너 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되게 예쁜 곡을 썼어 맞아 맞아 진짜로? 어 런던 가니까 곡이 잘 써졌나보다 맞아 분위기가 다르니까 좀 그거 있었어 아 너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그때 너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 일단은 한국 가서 예쁘게 노래 좀 불러줘 어 네 제가 예쁜 마음으로 잘 불러놓을게요 넌 예쁘니까 마음도 예쁠 거야 아 그리고 너무 늦었는데 일찍 자라 네 일찍 잘해 새벽에 어 예 슬지야 나중에 또 전화할게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좋지 아 이게 진짜 솔지 목소리 들으니까 네 빨리 작업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네 우리의 음악에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아 우리 이제 음악에 다리를 건너러 가자 네 같이 갑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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